키스야? 그게 키스야? 승민아 그게 키스야? 키스란건 말이야 봐봐 입술이 다 붙잖아 개혀 니 혀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륵 들어온다고 알지? 스네이크 맞나? 자연스럽게 되겠지 서로 섞여 하나 하나하나가 되는거야 비벼 막 비벼 엄청 비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엄청 비벼 멋나게 비벼 환상 이게 키스야 이게 키스야 니가 한거 뽀뽀고 만나면 반갑다 뽀뽀뽀 폭주 앗 미니 높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